웹개발은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일을 가리킨다. 웹개발은 가장 단순한 단일 정적 문서의 플레인 텍스트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웹기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전자비즈니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개발 범위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웹개발이라 부를 때는 웹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작업인 웹디자인, 웹콘텐츠 개발,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작업, 웹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구성, 전자상업 개발을 아우른다. 더 큰 조직과 사업 공간에서 웹개발팀은 수백 명이 사람들을 이룰 수 있다. 크기가 작은 조직은 하나의 연구적인 웹마스터라든지 그래픽 디자이너 및 정보시스템 기술자 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웹개발은 특정 부서의 분야라기보다는 부서 간 협업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웹의 상용화 이래로 웹개발은 성장하는 산업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은 특히 제품과 용역을 온라인 고객들에게 판매하고픈 비즈니스로 말미암아 확장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